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됐던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섭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감사원에 10가지 내용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는데요. 감사원은 넉 달 만에 제기된 의혹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주도는 도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고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면제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 오등봉 공원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10가지. 감사원은 넉 달 만에 10가지 모두 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을 불수용 결정한 뒤 재추진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원 매입이 어려워 정책적으로 재추진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을 비공개 검토 지시한 것은 투기와 주민 혼란을 우려한 것이며 수익률 8.91%도 과도하게 수익을 보장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한서 평가 1위 업체를 최종 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서류의 도장을 잘못 찍었기 때문이며 컬러 표지로 제출한 업체를 선정한 것도 지침에 따르면 PPT 자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추가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명령백백하게 구형하도록 감사위원회 자치감사를 위례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 납득할 때까지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대통령의 측근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면제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감사 청구한 내용들 대부분이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을 줬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번 감사원의 결정들은 도민사회의 의혹 해소보다는 도정의 잘못된 행정에 면제부를 주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등봉 민간특내 사업 무효소송 1심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감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